나무에 막힌거 같다고? 그래? 근데 진짜 어둡네요 그러니까 어 저런 호수 어 이런 호수 쉐이더 끼니까 느낌 봐 이런 호수에 있을걸? 인형? 있으면 원래 여기 스폰 데는 곳인데 이런 데서 아이씨 유머킹 못생겼어 콘치에 콘치 강서질인데 여기 아냐 이런 데야 아이씨 아닌가? 이거 그 늪처럼 넓은 데가 있긴 한데 정글에서 가끔 야 너 진짜 그러고 있지 마라 야 콩팡 그러고 있지마 별로 무섭다 여긴 바다 여긴 바다잖아 빠지네 여긴 바다로 나오는 길이 아니었어 바다 쪽은 아니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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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랑 연결됐어 아이씨 형 김에 민영 한다고요? 아니요? 별로 민영 잡는게 목표가 아니라서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민영이 신용되고 만난영이 되는건가? 그러면 잡을만하긴 한데 오 오스 메에나마 아까 동나래 동나래 목소리야 오 산불났다 이 동굴은 다 탈거야 레딧 불똥 키웠나봐 떼 어 수박이다 맛있겠다 템이 이상한게 많아 수박이나 먹으면 다녀야지 요한 막죠 아니야 이미 여긴 끝났어 여긴 이미 가능성이 없어 끝난거야 어! 아 마디네구나 깜짝아 괜찮았네 밝아졌다 호수같은데도 없다 아니 왜 없지? 네이티오? 네이티오 있는데 여기 여기 네이티오 있는 지역인데 한 마리도 안보이네 밤이라서 그랬나? 오후 있네 이상하다 aquilo 분명있는데 2줄 2줄 어 깜짝아 아야야야 나 지금 내 옆에서 팔이 오는 줄 알았다 아 나랑 나 동감 느끼는 사람 옆에서 팔이 오는 줄 알았지 얘네나 보다 잠자리 이게 최신 버전이야 와 레벨 8짜리네 옆에서 팔이 오는 줄 알았어 지금 오는데 어 이런 호수 어 내가 말한 호수가 이런 호수인가 봐 어 얘 개다 에몽가 이런 호수에서 제가 아 그때 저기 바다랑 연결되어 있잖아 패리팩? 어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바다랑 연결되어 있으면 안되지 않나? 지형을 볼게요 노래 잘 부른다고 제가? 그리? 그런 것도 있어? 일단은 여기 설치가 안되네요 timer 일어나 얘들아 이만자 일어나왔어 오디스 나와 inned 나와 아 너 좀 죽여봐 혹시 민영보면 말해주세요? 저는 잘 안보여가지고 어 성원숭이다 오 이렇게 보니까 느낌있는데? 어 꿀 수박이다 우리 수박먹고가자 너한테 내리는게 빠르겠다 자 다시한번 일로와 가자 쇼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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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걔가 왜 없지? 어 에이팜이다 나 에이팜 갖고싶어 나한테 포켓몬볼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지? 에이팜이 갖고싶은데 나한테 있는 포켓몬볼은 하나야 어 어? 쟤가 왜 여기로 흘러들어왔지? 아 짜증나 잡고싶은거 밖에 없어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쟤 왜이렇게 빨라요 좋아 이걸로 좀 때리고 신비의 부족 잡고쓴다 야 얘 여기 원래 여기 새로운 포켓몬 아닌데 얘 이걸로 한 대 더 뜯어도 되지 않을까? 갑자기 명치 맞고 그런거 아니겠지? 좋아 이제 이걸로 한번 어 잡았다 아 앞이 조금만 더 깐다는게 잡았다 올라 불타는 운명인가 봐 나 전기 타입도 있어 나랑 운명적인 만남은 우리 메이프 쇽 쇽 쇽 쇽 쇽 없다 절이 걸렸네 내 거부가 오 깜짝아 있는데 얘는 왜 없지 네이티오들이 제가 봐서 제가 본적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인데 보이질 않네요 오 여기 왜 이렇게 밝아 여기는 아 해갔던구나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 네이티오를 봤거든 아 메리프 곧 진하라고? 진화시켜달라고? 오! 이런 호수에 민영있어 아니야 아까 왔던데구나 귀소분쟁이 좀 심하네요 여러분 어 얘는 뭐야 얘 뭔가 진화시켜볼게요 그럼 메리프 마침 이겁긴게 어디있으니까 이런 남았다 민영이 있으면 좋을텐데 민영이 없이 콘치 레벨 몇이지? 오 야 콘치 개쎄 콘치 너무 쎄다 콘치 못잡겠다 물이 서였다 야 물이 서였어 아 근데 레벨이 이십팔이었지 아 내가 이때까지 사신 넘는걸 키우다보니까 메리프가 레벨이 낮다는걸 자꾸 있네 메리프가 레벨이 낮다는걸 자꾸 잊어 메리프가 레벨이 낮다는걸 자꾸 잊어 간단하게 잡을거라 생각했어 타고 다니는데로 소환을 해서 형 토판 봐 서엎는 소리 인데 라스푼 소리 위쪽으로 샤라의 제라.. 아 샤라크네 나 플라이걸인 줄 알았는데 절로 가라 콜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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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안보이네? 이상하다? 고라파독이다 아 포켓몬 얘로 싸우고 싶은데? 좋은 생각이 났다 얘들아 그렇게 하자 안되겠다 이 방법까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 바꾸고 하는거 어 여기 좀 있을거 같기도 하고 민혁이 일단 나른얘을 잡고 싶은데 나른얘가 안나와요 여기 원래 네이티오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이상하게 네이티오가 안나오네 나른얘 잡아야되는데 오 저기있다 야 야 야 잠깐만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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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가냐 야 같이가자 나 안내하는건가? 너무 멀다 나 안내하는거 같지않아요 쟤가? 아 필요있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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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dzie ocation 안보여 안보여 또 밤 되기 시작했어 어디갔지? 아 없어졌어 아니 어디 착륙했을거야 그렇지 않을까? 아 이거 또 안보게 시작했다 시간 한번 바꿀게요 나 권한이 없어? 아 쟤를 꼭 잡아야되는데 그만 그 아이를 잃고 아니야 그 아이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 이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거라고 어디갔어? 어 방금 옆에 어 저기있다 이리와 또 오는거 같다 기부타진가? 오는거 같았는데 사라졌어 아니야 금방 나타낼거야 어 지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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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른거 아니였어? 갔어 아 제작기 정말 힘들었지 어 어 화나 아우 나 아우 나 아우 나 너 나 놀린거지? 나 놀렸지 분명히 놀릴 인트였다 어 이거 데뷔 잘했는데 좋아서 이거 레벨업 하겠지? 여러분 스타팅은 파이리입니다 스타팅은 파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홍달린이에요 진행하겠지? 어 충전 충전 많이 하면 데미 좋은데 또 배우네 어 드레인 아닌데 다운이네 너 어딨냐? 어 이거 왜 보이지? 이거 안보이는데 원래? 이거 원래 안보이는데 아 아라리 죽이고싶다 어? 좀 위에 잠깐만요 방금 위에 약간 새 포켓몬 좋아 레벨 18이니까 싸워보자 어 잘 짜 잠들었어요 여러분 어 화면 화면 잠깐 인상해졌는데 죄송합니다 지난거 봤으면 됐어 지난거 봤으면 충분해요 어 어 어 뭔소리지 멜릿 아 성원소 소리 아 원소기 소리구나 저거 벨스프라우 벨스프라우 망키 망키 맞아 망키였어 망키 오랜만에 기억이 안 오랜만에 기억이 안 망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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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는거 같네 마침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됐다 오래 했다 너무 이거 제가 정보를 더 찾아와서 여기에 실력이 있는지 찾아보고 실력이 있으면 차라리 네이티오를 잡지 말고 실력을 잡아보자 그게 날거같지 여기 내가 정보를 다 찾아볼게 실력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제가 포켓몬 첫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자 셋째자 넷째 다섯째자 이렇게는 미션같은거를 원래부터 제가 잡아가지고 그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일 목표였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자기들이 미션을 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런 미션을 받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 어 잠 야 하늘위에 뭐있는데 날라가는거 봤는데 지금 잠깐만 얘들아 밀어 조금만 갖추면 될까 그리고 땅굴도 캐서 신발도 좀 만들고 해야될거 같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뽑 뽀 뽀